예수님의 주님 예수님의 주님 예수님의 주님 예수님의 말은 나는 오로록 성관자로 오인했네 그러나 할머니 신자가 지도하네 할머니 신자가 나를 미치신데 이제 이기지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울기 전에 내가 말해 할머니 신자가 나를 미치신데 주의 보리나 마살지만 이런 우리도 주사람하사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갈머리 신자가 지으셨네 나 오늘도 그 말보리언다 올라서서 그 신자가 바라보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으셨네 그 사랑 기억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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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